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이벤트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인라인 방식이고 두 번째는 리스너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우선 인라인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인라인 방식은 우리가 여러 차례 앞선 수업들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.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예제입니다. 첫 번째 예제는 이 Push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으로 Push라고 메시지가 뜨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이벤트 프로그래밍이 구현되어 있는 예제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버튼이 있죠. 이 버튼은 바로 이 Input Type 버튼이 이 버튼에 해당됩니다. 그런데 이 버튼에는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그 속성의 속성 값으로 고고고 그리고 괄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OnClick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벤트인데요. 어떤 이벤트냐면 이 버튼, 이 OnClick이라는 속성이 속해 있는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어떤 로직이 실행되어야 되는가를 등록하는 이벤트입니다. 그래서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고고고고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 위쪽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경고창으로 Push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. 자, 여기 본문으로 제가 다시 들어와서 이 밑에 보시면 이벤트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. 방금 우리가 사용했던 이벤트는 OnClick 이벤트입니다. 그래서 The Object is clicked on이라고 되어 있죠. 즉 그 오브젝트, 즉 Input Type 버튼, 즉 버튼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 발생한 이벤트라는 거죠. 그래서 이벤트는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어떤 이벤트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있는 거고요. 그 이벤트 속성에 어떤 값을 주게 되면,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은 OnClick이죠. 그러면 그 속성 안에 있는 속성 값은 자바스크립트로 해속된다는 약속이 미리 되어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두 번째 해제를 보죠. 두 번째 해제는 컨보박스가 있는데 이 컨보박스의 옵션을 변경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옵션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렇게 뜹니다. 이 숫자는 여기 있는 옵션에 적혀있는 Value 1, 2, 3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작동을 하는 건데요. 자, 이번 예제에서는 OnChange라고 하는 이벤트를 썼어요. 그래서 이 셀렉트박스에서 어떤 값이 변경됐을 때, 값이 변경됐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컨보박스의 항목 중에 하나를 현재 선택되어 있는 항목과는 다른 항목을 선택했을 때 OnChange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때 경고창이 뜨는데 디스점 Value니까 이 엘리먼트의 값, 즉 여기 있는 옵션에 해당되는 이 값, Value 값 있잖아요. 이 값이 리턴이 되면서 이 Aller 창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이 옵션에 대한 Value 값이 이 화면에 찍히게 되는 거죠.